카이스트 안에서 커가는 멋진 꿈들 카이스트 안들이 도전하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세계의 대학과 경쟁하는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 카이스트 세상을 바꾸는 멋진 꿈을 꾸는 당신 카이스트에서라면 꼭 이루어질 거예요 안녕! 나는 온라인 전기자동차야 비싸고 충전시간이 긴 배턴은 나에게 필요없어 도로 아래 설치한 전력선에서 무선으로 동력을 전달받아 달리거든 난 2010년에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최고 발명품 중 하나라고 안녕! 나는 움직이는 항구 모바일 하버야 수심이 얕은 항구에 들어올 수 없는 대형 선박이 있으면 내가 바다 위로 직접 나가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오지 우리가 어디에서 왔냐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냐고? 바로 카이스트지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이디어는 카이스트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죠 지적인 활력과 자신감이 가득 찬 캠퍼스 세계적인 교수진과 함께하는 최상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줄 든든한 인프라 카이스트는 세상을 움직이는 인재들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아이디어 뱅크 카이스트가 당신의 꿈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꿈과 카이스트가 만나면 세상이 달라질 테니까요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이곳에 채워보세요 카이스트는 카이스트가 만나면 세상이 달라질 테니까요 개인의 인성, 리더십, 독창성, 창의성, 사회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우리 대학의 독특한 학사제도인 무학년 무학과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학문의 벽을 넘어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으며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전과도 자유롭습니다 또한 URP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생들은 연구실에서 6개월 혹은 1년의 시간 동안 교수님들과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수학과학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경험, 저 같은 경우는 뮤지컬을 통해서 이런 공부만으로는 부족한 감성과 창의성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의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하고 또 저랑 이런 비슷한 재능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성과를 이뤄내고 카이스트 안에게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인문사회 지식은 그 바탕이 되죠 전세계 20개 대학 중 처음으로 개설한 디자인 과정 카이스트 안에게 디자인은 눈에 보기 좋은 아름다움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현존 존재하고 있는 과학기술력을 디자인에 접목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이노베이티브한 파격을 만들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논술, 영어, 봉사활동, 인성, 리더십, 체육 등 다양한 인문사회 과목을 통해 이 공개의 틀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서로 다른 분야의 문화를 이해하고 넘나드는 멋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축제를 책임지는 공학도 환상의 하모니로 감동을 전하는 물리학도 뜨거운 열정을 응원하는 생명학도 카이스트 안을 볼 수 있는 곳은 실험실, 도서관만이 아닙니다 학술, 사회, 예술, 체육,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70여개 동아리에서 자신의 끼를 마음껏 펼치고 있으니까요 교과서에서 배운 딱딱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해보고 싶은 것을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뭔가를 이뤘을 때 창의적인 연구나 발명을 하는데 자유롭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수님과 세계 최고의 영광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자부심이죠 지난 40년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중심에 카이스트가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에는 한계도 장벽도 없습니다 틀에 박힌 고정관념도 없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당신의 꿈을 깨우세요 그 꿈은 현실이 되고 세상을 더 즐겁게 바꿉니다 상상력의 출발 꿈이 현실이 되는 대학 7도의 꿈을 쓰는 대학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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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5단계 8단계 9단계 6단계